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껍질, 기분, 아침, 아침, 너무 좋아 당신은 정말 반한다는 의미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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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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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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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언니네. 한 마리에 한 마리. 한 마리에 한 마리에 한 마리. 한글자막 by 한효정